안녕하세요. OKMAM입니다. 스르륵 덮어뻔야 돼 여보 내가 못춰 부끄러워줄게요 바람이 불어와서 불어와서 부끄러워줄게요 Bethany 부자관이야? 부자관이야? 귀신이네 비닐, 비닐호, 비닐호. 난 꽝조사가 아냐, 이제. 자, 가봐. 기념으로. 밥 뜯어먹으래. 밥 뜯어먹으래? 축하해요. 꽝조사 탈피. 아이고, 여기있는데, 뭐야? 소트레이크? 아닌거 같은데? 아이고, 아이고, 지러와라. 아이고, 지러와라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